제1부정과거 수동태 완료 중간태 고전 힐라오 텍스테레에서 이랬습니다. 오른손으로라는 뜻으로 이랬어요. 영접하는거죠. 오른손. 오른손을 딱 들으면 영접하는거에요. 할렐루야. 이렇게 오른손을 딱 들잖아요. 그럼 오른손을 뭐라고 그랬죠. 디렉투스. 시대 오른손. 디렉투스는 뭐라고 그랬죠. 정직하다. 그러니까 여러분 선수할 때 왼손들이에요 오른손들이에요. 저는 왼손들이에요. 그럼 오른손들이에요. 법정에서는 오른손들의 효력이 나타나니까요. 예배도 이 법정. 하늘 법정이에요. 우리를 신을 해주고 마귀를 정전을 법정이에요. 그러니까 죄가 나와서 나에 해당되는 것 같지만 나를 평생 괴롭히는 걸 내쫓여주는거에요. 그게 뭐냐. 병을 고쳐주는거에요. 여러분 병 고쳐주는데 기분 나쁠 일이 있어요 없어요. 날려가려고 해야지. 그런데 신이 오른손으로 드는 것이 영접인데 신이 오른손을 들면 결제를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? 다 해줄 수 있죠. 오른손을 들면 여기다가 영을 보여요. 기쁜 영을 부니까. 기쁨이 하면 가난도 이기고 다 이겨요. 이거 다 이겨. 이기는건 정신에서 이기는거지 환경에서 이기는게 아니에요. 환경은 거기가 마귀가 드글드글하지만 내가 신의 오른손 예수님의 오른손을 가지고 가는데 누가 얘기를 해요.